색조화장품 전문 ODM 기업인 CNC인터내셔널이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합니다. CNC인터내셔널은 매출의 95% 이상을 차지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주력으로 국내 편집숍은 물론 해외 명품 브랜드에 납품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특히 국내 최초로 깎아 쓰는 젤펜슬을 개발하는 등 독보적인 제품 기획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89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률이 각각 16%와 10.9%를 기록했습니다. CNC인터내셔널은 이번 IPO를 통해 148만 주를 공모하며 총 상장 예정 주식 수는 약 590만 주, 공모 예정 금액은 3만 5천 원에서 4만 7천 5백 원입니다.